뱅뱅 붓거나 이러면 얼굴이 이렇게 빵빵해져서 식빵맨이란 별모니 카메라가 있으니까 조절 좀 했습니다 순간 집중력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오래 가지 못해서 네? 저만 이해를 못하고 있나요? 다른 걸로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멍청하지 싶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춤추는 분위기에서 몰입을 확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가 몰입했을 때 보는 사람도 집중을 하시니까 최선의 결과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저는 한국무용을 하는 박준우라고 합니다 제 춤은 한국무용만의 똥들과 손사위들 부드러운 움직임을 구사하는 것 무대라는 공간을 채우는 에너지도 자신이 꼭 그의 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왔습니다 다들 긴장하세요 긴장하세요 제작진을 하고싶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